자 2라운드 첫번째 타자 산초 시작을 했습니다 스리뱅크죠 스리뱅크 들어오는 포인트는요 약 35 정도로 보이네요 35라고 하는 건 여기겠죠 여기가 10, 20, 35포인트 이유불문하고 여기를 떨어뜨리면 되는데 감각이 좋은 분들은 여기를 그냥 감각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감각이 좋은 산초는 감각이 좋다 이 친구도 5라프를 제대로 잘 몰라요 근데 감각적으로 잘 쳤어요 와우 굿샷 나이스 첫키 좋습니다 이 공은 말이죠 빨간공 3단을 치는게 좋습니다 두께는 8분의 2두께로 매우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은 반팁에서 원팁 사이를 주고 경쾌한 느낌으로 큐를 던져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얇아야 돼요 두꺼우면 파이예요 파이예요 땡큐 당구조아님 메롱님 어서 주시오 반갑습니다 두께야 선수들 음료 주삼 싼초거는 주는 척하면서 당샘 두께가 마셔 싼초는 주는 척하면서 당샘 두께가 마셔 아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조아 형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께가 매니저 여기 없네요 두부장 음료수점 선수분들 갖다 주게나 아니면 안 보고 있다면 해대 아 보고 있네 두께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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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루하루 형님입니다 하루하루 형 저보다 저희보다 한 살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구장에 많이 놀러 오지는 못하셨지만 아직까지 점수가 많이 오르고 있지는 못한 형입니다 초반에 당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당구를 정말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포기까지는 아닌데 잘 안 되더라구요 잘 안 돼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 자세적인 부분을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뭐 시간도 안 맞고 좀 못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을 참 못 받고 계세요 야 이 느낌을 왜 이렇게 못 받으신지 그게 참 궁금한데 하루하루 형 여러분 당구 칠 때 보시면요 당구를 거의 한 손으로 칩니다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친다는 건 오른손으로만 쳐요 치고 나서 왼손을 자꾸 없애버려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치고 나서 이런 느낌 이렇게 한 다음에 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치고 나서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려요 야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는데 아 저게 정말 고쳐지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한잔형님 고쿠 고쿠형님이네 고쿠형님 원뱅크 조금 두꺼워요 노란공이 키스를 내주면은 죄송합니다 산초도 음료주라구요 아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조형님 그럴거면은 뭐하루 형님 약올렸습니까 한 10분 뒤에다가 주시지 감사합니다 아무튼 옆돌 좋구요 키스는 이상하게 빠졌지만 굿샷입니다 나이스 좋은데 자 지금 이거는요 빨간공 앞돌려치기를 치면 되겠죠 투쿠션에 있는 자리를 보고 치는게 좋아요 투쿠션 자리를 보고 쳐야되요 예전 당쌤 예전 내가 쳤던 스타일로 치는가 보네 그게 뭔 말이야 아 조아영이 치는 스타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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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조아영한테 지적을 했던 부분을 하루하루 형이 그렇게 치고 있는거야 근데 아무래도 형보다는 구력이 떨어지니까 현재는 23점밖에 못 치고 있는거고 형은 구력이 좀 그래도 있었으니까 그만큼 치고 있는거고 개꿀찬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음 아 가볍게 해설을 하자 안되겠다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시청자분들도 머리 아파해 단골밴드 좋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요 흰공을 충분히 돌릴 수가 있어요 물론 빨간 공 뒤돌려 치기를 쳐도 됩니다 내공을 꺾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당점을 너무 낮게 주면요 둘 중에 하나 연성이 일어나요 오히려 길게 가버리던가 당점이 길어 낮아서 아니면 너무 짧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공은요 이렇게 너무 짧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지금 짧게 갔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1접구를 좀 얇은 두께로 치면서 지금 이런 공은 당점을 요정도만 주시는게 좋아요 요정도 요정도만 주고 치는게 적당히 짧아집니다 공을 짧게 만들고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도 당점을 낮게 주느냐 그런건 아니죠 음 그런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좀 경험이 좀 필요한데 네비아니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비껴치기입니다 회전은 원팁 짧게 쳤구나 굿 야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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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래도 여러분 친한 분들끼리 단골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복장들이 좀 자유스럽네요 복장들이 좀 자유스럽네요 하지만 관계없습니다 자유스럽게 복장을 해도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은 끌어서 쳐야 되는데 오 끌었구나 굿샤 좋네요 부들부들합니다 확실히 어 등치가 있으세요 이 풍채가 있으니까 스트로크에 힘이 좋아 오른손에 이 팔에 힘을 많이 안써도 스윽 하면 끌리는구만 좋네 자 이런 공은요 이런 공은 둘중에 하나에요 요거는 원뱅크 요것도 원뱅크 근데 요거는 큐거리가 안나오니까 빨간거 원뱅크 걸면 되요 이거 음 이거는 뭐 한 잔형이 1등 통과할 것 같다고 가라가 그거는 모른다 그거는 몰라 음 진짜 모르는 거야 이거는 아 몰라 이 정도 레벨에서는 실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아 내가 봤을 때 많이 나지 않고 누가 올라가더라도 그거고 누가 떨어지도 않아도 그거야 근데 어차피 3명 중에 2명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 약간의 자존심 싸움 싼초는 뭐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겠지 당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대에서 배우는게 좋으냐 중대에서 배우는게 좋냐 당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중대에서 접하시는게 좋구요 3쿠션을 먼저 접하시는게 아니라 3쿠션을 먼저 접하시는게 아니라 4구를 먼저 접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2개의 공을 그냥 때려서 스트록이 어떻든 부드럽든 강하든 어쨌든 이 수구를 잘 때려서 2개의 공을 맞추고 그 다음에 1쿠션 2쿠션을 많이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3쿠션을 나중에 잘 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대대 문화가 좀 발전하면서 중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대대로 많이 넘어오셔가지고 당구를 즐기고 계시긴 한데요 그 예전에 중대에서 사고를 쳤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3쿠션을 그 실력이 올라가는게 좀 더뎌요 기본기가 그만큼 약한거죠 어떤 기본기? 입사반사를 몰라요 입사반사 누가 봐도 당연시되는 그 입사반사의 기본을 잘 모릅니다 예 다른 운동 종목으로 좀 그거를 느낌을 깨우친 분들은 좀 빠를 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정말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중대에서 4쿠를 먼저 쳐보시기를 굉장히 권유를 드립니다 원래 다리가 부들부들하게 부들부들해서 뻑뻑해서 바뀌는건가요? 가계별로 천차만별인가요? 예 가계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백창현님 테이블의 박창현님 테이블의 브랜드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구장에서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예 다 다릅니다 자 지금은 앞돌려 치기 치면 되겠죠 노란공을 얇게 치는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1작구를 이쪽으로 붙여놓을 때 제 수구가 진행하면서 나오는게 제일 좋아요 너무 두껍게 치면 이 공은 이쪽 이쪽 왔다갔다 여기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적당하게 치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너무 얇게 쳤죠 너무 얇게 쳤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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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은 창가비를 걷어서 모은거냐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단골배 시합은요 전적으로 더원 파트너스 DNC 대표님께서 후원을 해주시는 상금이고요 예 저희가 참여하는 단골배 인원이 약 64명 정도 됩니다 64명 정도 가량 되는데 창가비는 3만원을 받습니다 창가비를 3만원을 받으면 정확하게 180 192만원이죠 192만원 가지고는 여러분들 하이런 상금도 정확하게 못 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가비를 받아가지고 단골배를 진행을 하는 것 말이 안되고요 창가비는 명분상의 명분상의 창가비 그리고 대회 진행을 하면서 어 테이블 사용료 영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뭐 게임비 보존료 뭐 이런 느낌 정도의 그냥 창가비일 뿐이지 창가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는 어 그걸 받아가지고 저기 상금으로 충당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저희는 웬만하면 음 만약에 1260만원의 상금을 창가비로 조달하려고 한다면 어 64명이니까 한 20만원씩 거두면 되겠네 창가비를 20만원씩 음 계산이 안나오죠 예 계산이 안나옵니다 제목에 스폰서 이름이 없고 단골배 라고 하면 돼요 아 스폰서 스폰서 있습니다 예 더원 파트너스 더원 파트너스 DNC라는 어 부동산 컨설팅 전문기업이 스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앞돌려치기 얇은 두께 어 세요 세 세고 빨라 얇고 천천히 어 완전 반대 얇고 천천히 세고 빨라 안 돼 음 음 어떤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더라구 아 그걸 궁금해하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떤거냐면 스피드가 빠르면 길어지냐 짧아지냐 스피드가 느리면 짧아지냐 길어지냐 어 뭐 이런걸 많이 물어보는데요 어 이게 참 애매모호한거거든 음 아닙니다 이명훈님 앞으로 쭉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합이 스폰 마지막이냐니요 말도 안되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실 어 좋은 대회들이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단골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구장의 미래에 다 단골들이십니다 이유는 뭐냐 나중에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감정입이 좀 안되실 수 있는데 일반 시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청하시는 시청자 분들을 대상으로 어 선발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동질감 같은게 느낄 수 있는데 단골별은 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단골별 여러분이 다 미래의 단골이십니다 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렇게 5앤앤앤 장 단 장 계열로 공이 굴러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스피드가 빠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스피드가 빠르면은 길어진다 1번 음 2번 짧아진다 어떻게 될까요 어 어 스피드가 빠르다고 치고 빠르다고 치고 길어진다 짧아진다 어 한번 1번 2번 중에 골라보세요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음 어차피 스피드가 느린거는요 스피드가 느린거는 어차피 여기 정답이 나오는거에 정반대기 때문에 요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스피드가 빠르면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네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루치님 참여를 많이 못하시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에요 물론 임계점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점이죠 한계점 이 한계점이라는건 어 스피드가요 스피드가 너무 과해서 힘 다시 말하면은 반발력으로 변질되는 반발력으로 변질되는 그 힘의 스피드의 세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 4.5 레일 정도의 스피드에요 4.5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쳤을 때 여기서 일로 가는걸 한번 가는걸 1 레일이라고 치고 한 2 3 4 5 이 4.5 레일의 스피드 정도로 가게 되면 당연히 반발력 때문에 공은 짧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경우에 정상적인 스피드로는 스피드가 빨라지면은 공은 길어지고요 스피드가 느려지면은 공은 짧아집니다 근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다 정답일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뭐를 말씀드리려고 했는 거냐면 장단장의 공의 계열로 가는 거에 대한 내용이 단장으로 가면은 정반대가 됩니다 정반대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플러스 2 계열 단장 계열로 가는거는 오히려 스피드가 빠르면 짧아지죠 실제로는 길어지는 효과인데 각도 때문에 짧아지게끔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장으로 가면 느리면 오히려 길어지게 됩니다 요 부분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맥락은 같아요 맥락은 같은데 조금 그저 헷갈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앞돌려 치기나 그런 공들을 칠 때 좀 참고로 하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단장 계열 파이베라프 공의 계열과 플러스 2 공의 계열이 실제로는 헷갈리다고 조사님 헷갈리다고요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맥락이 같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한번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맥락을 같다는 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초삼님 요 테이블을요 우리가 요게 비율이 어 1422 요게 2844 인데요 요게 비율이 정확하게 2대1입니다 장쿠션과 당쿠션의 비율이 2대1인데 요거를요 테이블을 한번 짜게 볼게요 그래도 비율은 똑같아요 신기하게 당구 테이블이 어떻게 짜겠냐 요런 식으로 짜게잖아요 예 요런 식으로 짜게 하면요 요 테이블 하나의 비율이 요 하나의 비율이 요게 하나의 비율과 동일합니다 예 요게 하나 동일해 그래서 네 개가 들어가죠 셋 넷 그죠 근데 고렇게만 짜길 수 있는게 아니고 요렇게도 짜길 수 있어요 예 요것도 비율이 동일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요 네 개가 들어가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더 헷갈리죠 초사님 더 헷갈리죠 근데 같은 맥락이라는 걸 보여드리죠 그러면 요게 요걸 없다고 치고 요게 테이블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파이브 라프를 치는데 여러분 50에서 어떤 포인트를 쳤을 때 느리게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짧아진다고 그랬죠 짧아지는게 이쪽에서는 어떻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게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길어지는 건 어떻게 가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가는게 길어지는 겁니다 맞죠 초사님 요렇게 가는게 길어지는 거야 요게 하나가 테이블이라고 하면 파이브 라프를 친다고 치면 스피드를 빠르게 주면 공이 길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 경계선을 요 경계선을 없애고 보니까 어떻게 돼 실제로는 플러스트 공의 계열로 돼 버리니까 짧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짧아지는 효과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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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헷갈려요 야 더 헷갈린다고 안 헷갈릴 거 같은데 어 어 이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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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맥락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맥락이 똑같은 똑같단 얘기야 설명 죽인다고요 핵인사 부장님 이런 설명은 이런 설명은 어디 가서 들어 본 적이 없죠 뭔가 어 뭔가 말도 안 되는 설명인데 그죠 예 짧다 길다 짧다의 정의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예능 하려고 방금은 예능은 아니에요 원래 예능은 아닌데 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어 이번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산초바리우스 빨간공 노란공이니 그러면 투뱅크 한번 가자고 투뱅크 투뱅크 부드럽게 상단 당점을 주고 생 앞돌 간다고? 앞돌 간다고? 앞돌 어려운데 투뱅크 괜찮은데 요렇게 이렇게 큐고리도 나오잖아 괜찮은데 공이 좋은데 어 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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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조금 어려워 요거는 조금 어려워 요기를 보고 쳐야 돼 아 길게 이거 길게 친 걸까? 인사 하나 안하나 보자 자 뻔뻔스 요런 공을 여러분 길게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길게 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 음 음 약간의 약간의 운이 어 자 20점부터 20점부터 어 20점 이하는 20점 이하는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조금 빼고요 20점에서부터 한 24점 음 첫 입사각에 짧아지고 길어지는 건 없냐고 있죠 나이키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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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20에서 24점 정도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의 점수가 현재 20에서 24점 정도 이라고 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뽀드롱어 어서와라 반갑다 손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 설명 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1점씩 올라가요 제가 설명 드리면 1점씩 올라가요 진짜로 어 발 발 들은 사람은 안 알려줘 음 손 좋아 손 들어야 된다고 25점 소량님 이시 와 제가 그 어 10점 때는 죄송하지만 아 10점때도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아직 10점때는 좀 즐기는 점수 아직은 즐기는 점수고 그 정도 사이에 있는 분들이 당구를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스트로크 어 임팩트 얘기하려고 아 임팩트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핵인사 부장님 뭐 스트로크 뭐 뭐 다 빼고 다 빼고 앞으로 당구칠 때 항상 주문을 외우세요 그 주문을 외워야 될 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에 그 주문은 뭐냐면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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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생선 조기가 아니구요 조기 조기 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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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이거 되게 농담하는 거 같죠 이거 되게 농담하는 거 같죠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구를 이렇게 칩니다 핵 당달처럼 당구를 잘 치고 계시 싶으신 분 해커처럼 당구를 잘 치고 계신 분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포인트 잘 잡는 겁니다 아 구이 구이가 아니고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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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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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찜 찜 찜이 아니고 조기 조기 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조기 조기 조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너무 당연한 설명이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당구를 칠 때 보면은요 특히 20 저기 점에서 24 5점 정도에 계신 분들이 절대 조기 조기 조기를 안 하세요 진짜 안 합니다 장담합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진짜 안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당구를 어떻게 치시냐 모양만 보고 쳐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들어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들어와 있을 뿐이지 물론 그런 공도 있습니다 그런 공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정확하게 내가 떨어뜨려야 될 자리를 조기 조기 조기를 찍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조기 조기를 잘 찍은 다음에 최종 목적 지점에서부터 내가 공략을 하기 쉬운 최단거리 최단거리에 있는 어 지점을 반드시 눈으로 노리고 공략을 하시는게 단구를 느는 지름길입니다 예 그 최단거리 라고 하는건 뭐냐 결론적으로는 원쿠션 내지는 투쿠션입니다 이렇게 원쿠션 투쿠션이 되잖아요 그럼 이 쓰리쿠션이 살짝 사구의 개념이 되어버려요 이 사구의 개념이 쓰리쿠션에 접목이 될 때 실제 단구는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정말요 특히 난구 같은건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지금 이 공은요 떨어져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조기 그리고 조기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자리가 예를 들어 약 조기죠 그럼 여기를 보고 치면 돼요 잘 쳤어 지금은 어 잘 쳤어 어 현동아 어서와라 반갑다 그 조기 조기 조기를 입사 반사로 보셔도 되고 시스템을 대입하셔도 돼요 지금 공도 떨어지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를 떨어지면 돼요 근데 이 자리가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밀리는 것까지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쳐야 되는건 결국 목적 지점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를 보고 치면 돼요 여기 키스는 두번째 키스는 열외 네 고기를 보고 치면 돼요 잘 쳤어요 네 굿샷 요렇게 당구를 치는 거예요 음 근데 모양만 보고 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주문을 외우세요 주문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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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 곡은요 최종 목적 지점부터 찍습니다 키스를 좀 감안하니까 4쿠션을 쳐야 됩니다 아니면 3뱅크를 치는게 낫겠죠 자 지금 이걸 쳤다고 쳐요 원쿠션은 의미가 없죠 그럼 2쿠션을 여기로 보내야 돼요 여기까지 보내면 돼 원쿠션은 의미가 없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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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슷해 비슷했잖아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짧게 빠진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니까는 1적구가 붙었어 그러면 원쿠션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2쿠션이 되는거고 1적구와 원쿠션의 거리가 멀어 그러면 원쿠션을 노리면 됩니다 지금 공도 굉장히 어려운 공이죠 지금 공은요 안 나오는 공이에요 왜 조기조기조기를 안해봤어요 이 공을 맞으려면 여기를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은 없는 공이에요 없는 공 없는 공을 친거야 없는 공을 없는 공을 친거란 말이에요 왜 없는 공을 칠까요 내가 목적지점을 안 그려봤기 때문에 친거죠 교정기는 5만 9천원입니다 예 저기 어디죠 홈피에 들어가시면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자세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조기 쳤는데 회전이 많이 먹어서 빠졌다고요 그러면 지금 개정님께서는 뭐를 알게 된거죠 조기조기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회전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회전을 빼려고 마음을 먹겠죠 거기에서부터 당구를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당구를 출발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연습이 출발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연습이 안되기 때문에 조기를 모르는데 조기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조기조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죄송하지만 당구를 많이 모르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20점부터 24점 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보다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조기조기조기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에서 24점 정도 되는데 저기저기저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조기조기조기를 처음에 잘 못하는 분들은요 뭉퉁그리를 하면 됩니다 뭉퉁그리 뭉퉁그리를 하면 돼요 뭉퉁그리 이 뭉퉁그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맞아야 이 공이 정확하게 떨어지겠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특히 민감한 기울기가 조금 어려운 옆돌려치기 숏앵글 이런 공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저점자에 들을수록 그 뭉퉁그리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내가 이 공이 맞으려면 한 이쯤? 이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쯤 그리고 이쯤? 그리고 이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20cm 안쪽으로 잡는 거야 20cm를 물론 고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한 5cm 이내가 되겠지 고점자들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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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찍겠지 근데 그걸 안 되는 분들은 저점자분들은 뭉퉁그리로 하면 돼 그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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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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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쯤 이쯤 이쯤이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어 굉장히 정확해지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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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고점자 되려면 조기 조기 조기에 1접구를 여기로 하면 되나? 그렇지 마스크형 그러면 끝이야 형 음 저도 그렇게 당구를 쳐요 아 요거를 칠라 그러면은 자 지금 이 공은 내가 봤을 때는 흰 공을 쳐야 되니까 최종 목적 지점을 먼저 찍고 회전을 좀 뺄 거니까 한 30 한 2-3 포인트 정도 언저리를 놓고 내가 1접구에서부터 이게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종 목적 지점을 찍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최종 목적 지점을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최종 목적 지점에서부터 그 1접구 1접구가 있는 위치에 입사반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를 요렇게 쳤다고 쳐요 그럼 최종 목적 지점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목적 지점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여길 테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림을 요렇게 그려 이거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되죠 이거 이렇게 된 게 이거 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 입사반사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보이지 근데 자꾸 하다보면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2공도 마찬가지죠 2공이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는 뭐 당연한 거고 한 이쯤 맞으면 되겠죠 이쯤 이쯤 맞으면 되잖아요 이쯤 그죠? 그러면 내가 요렇게 쳤을 때 요기가 한 요쯤 맞으면 되잖아요 이쯤 그죠? 그러면 2공은 편안하게 쳐도 빵꾸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초이스를 이상한 초이스를 하는 거지 음 없는 공을 친 거죠 없는 공 베리베리 실비 어서와라 반갑다 원쿠션 투쿠션 연습 많이 하는데 고수처럼 천천히 치다 보니 입사반사 계산이 어렵다고요? 천천히 치다 보면 입사반사 저기 계산이 훨씬 더 쉬운데 소량님 오히려 음 조기 시스템 아 이걸 조기 시스템으로 바꿀까 두께야 어 두번째 이쯤 시스템 호호 그 다음에 근처 시스템 그렇지 좋네 두께야 야 그거 유튜브 영상 많이 나오겠다 조회수 봐봐 이게 뭐냐고 여러분 방금 공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이 맞으려면 어디 와야 되죠? 여기 이쯤 와야 되죠 이쯤 이쯤 와야 되죠 이쯤 와야 되죠 이쯤 와야 되죠 이쯤 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여기다가 빨간 공을 세워놓고 만약에 치라고 했다고 하면 설마 내가 이 공을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비슷하게는 갔겠죠 안 맞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러겠지 나는 그거 봐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근처는 가요 내가 봐도 요 근처까지 못 보내겠는데 근데도 이 근처까지는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실수를 일으키느냐 여기를 안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안 받기 때문에 자 지금도요 노란 공보다는 빨간 공이 좋습니다 이 공을 맞으려면 최종 목적 지점은 이쯤이 됩니다 이쯤 그죠? 이쯤은 여기 이쯤이 됩니다 이쯤 그래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예 물론 되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외워놓고 치셔도 됩니다 예 자 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공은 뭐 이쯤이죠 이쯤 이쯤 뭐 담았겠죠 그러면 이쯤 이쯤 땡 땡 땡 방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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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방심스 방심스 방심스입니다 자 이런 이런 굉장히 어려운 더블 쿠션도요 저기 난구도요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이 공이 맞으려면 이쯤입니다 이쯤 그죠? 그런데 기울기를 보니까 굉장히 공이 내려가 원쿠션은 의미가 없으니까 역회전도 약간 주고 당점도 살짝 낮춰서 세게 쥐어 박자 그렇지 아 굿샷 좋아요 좋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레드하님 예 친구들이랑 당구치면서 맨날 하던 말이 이쯤 떨궈 오 그러니까 레드하님 진짜 당구에서 기본이야 당구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이 이쯤 이쯤 떨어뜨리면 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진짜로 그런데 고점자들은 그게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빨리 돼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잖아 고점자들 보면 그냥 막 인터벌 없이 치는 거 같잖아 아까 모험당구형 치듯이 모험당구형도 다 보고 치는 거라니까 음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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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야 역회전을 이렇게 주고 원쿠션을 여기 장쿠션을 못 걸고 이렇게 건다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루하루 형이 방금 침 세워치기를 치는데 여러분들 어 어 이쯤은 맞춰야지 안 맞더라도 그죠? 자 지금은 이제 모양당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양당구입니다 자 지금도 이거는 약간 약간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치게 되면 사이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물론 빵쿠도 못 걸었지만 사이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강구 마스크님 11,111원 삽삽이오스 이쯤 저쯤 근처했으니 한잔 해야지 아이고 마스크형 감사합니다 먹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비돌이 있었어 네모형 그리고 저기 빵츄레이션을 치면 되게 위험한 공이었어 기술이 들어가야 돼 자 지금도 뭐야 이거 저점자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야 물론 개중에 개중에 저점자분들도 약간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고쿠형님하고 하루하루형님은 조금 덜 하시는 편이야 그런걸 거의 안하시는 편이거든 자 지금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목적 지점은 여기에요 왜 여기는 뭐 보나마나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공을 치기 위해선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음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공을 이렇게 세게 쳤다는 건 그죠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몰라서 몰라서 못하거나 그죠 근데 입사반사만 볼 줄 알고 한다 하더라도 대충 비슷하게 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그냥 배우면 됩니다 쉽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원아 어서와라 대원아 어서와라 반갑다 노란공인가요 노란공인데 왜 3뱅크를 치지 이것도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기를 찍어 봤다면 이 공이 안 맞는다는 걸 알겠죠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건 안 맞습니다 기적적으로 5분의 4 두께가 공이 밀려서 맞으면 공이 맞을까 정상적인 두께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음 가능성이 없는 당구를 이러면 안 돼 자 지금도 투쿠션 자리는 여기입니다 원쿠션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정도의 기울기는 원쿠션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내면 되죠 여기를 눈으로 봤다면 아마도 회전을 반팁 정도 주고 얇게 치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그죠 아마도 당구는 이런 거야 어우 당구 쉬워 어우 당구 너무 쉬워 자 진공도요 계산사항에 의해서 지금은 떨어지는 자리를 약 30보다 약간 윗부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공은 이런 정도를 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정도를 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두껍게 쳤죠 얇게 치는 게 좋았는데 두껍게 행운의 샷이 들어갔죠 뭐 행운의 샷도 가능합니다 자 이 공도 이쪽으로 뒤돌을 치면 되는데 들어오는 자리는 약 20자리를 약간 넘어주면 되죠 20자리는 거의 고정적으로 테이블의 중간 정도를 맞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쎘죠 쎘어요 조금 쎘죠 이 자리를 못 봤다는 얘기 이 자리를 못 봤다는 얘기 그냥 모양만 보고 쳤다는 얘기입니다 모양만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생각보다 중저점자분들이 당구를 치실 때 내가 목적지자면서부터 맞을 때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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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그 최종 목적지에 고기를 보면서 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진짜 많지가 않아요 진짜에요 여러분 어 스트로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로크가 매우 중요한 거는요 그 내가 그 좋은 스트로크를 구사를 해서 떨궈 줘야 되는 그 자리에 떨궈 줘야 되는 그 자리에 보내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스트로크에요 근데 어 스트로크를 얘기하기 전에 물론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항상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스트로크가 다소 이쁘거나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쿠션 자리에 떨어줄 자리에 떨어뜨리게 되면 망고 땡입니다 물론 물론 그거 자체가 스트로크가 좋은 거지만 근데 대부분의 저점자 분들은 내가 떨어져야 될 자리에 미리 떨어져 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이 만약에 안 맞게 되면은 뭐를 탓하느냐 스트로크를 탓해요 두께가 잘못됐거나 떨어져야 될 자리에 일단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뭐가 안되면 당연히 뭔가를 정비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롱용이님 공마다 달라요 공마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반이미님 공마다 다릅니다 공마다 다르고 원쿠션이 의미가 없는 공들은 여러분 항상 투쿠션을 보시면 되고요 원쿠션이 의미가 없는 공들은 원쿠션이 유의미한 공들은 원쿠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당구의 다예요 당구의 다 당구의 전부입니다 뭘로 구분하느냐 일적구가 쿠션에 가까이에 있느냐 가까이에 있지 않느냐 내가 예를 들어 일적구가 여기 있고 수구가 여기 있다면 이벅적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원쿠션이 의미가 없습니다 치자마자 맞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노렸는데 공이 여기를 맞는지 여기를 맞는지 찰나의 순간으로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쿠션 자리를 노리시면 되고요 똑같은 공이라도 이목적구가 여기 있는데 일적구가 여기 있고 수구가 여기 있다면 이때는 원쿠션을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노려주시는 게 좋아요 거리 때문에 생기는 거죠 거리 때문에 3명 중에 2명이 올라가지 그렇지 실베야 그리고 지금 저점자 3명 저점자 3명 3명씩 그렇지? 두 팀 그리고 고점자 3명 3명씩 두 팀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2명 2명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제 3라운드에 4명씩 쳐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50% 2명씩 올라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러면 저점자 2명 고점자 2명 해가지고 도합 4명이 월, 화, 수, 목 그러면 토요일날 16명에서 치는 거지 저점자 8명 고점자 8명 이렇게 해서 치면 됩니다 준결승 결승을 치면 되는 거죠 에이 일단 쳐 저게 지금 파울이 파울이 마이너스가 2가 안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파울이 안 올라가는데 파울이 안 올라가는 거 처음 보네 음 파울 파울 파울이 안 올라간다는데 일단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있고 고쿠님이 마이너스 2점을 한 거예요 나중에 계산을 해야 할 거 같아 근데 일단은 봐야죠 뭐 근데 산초는 3분을 조금 써버렸네 아깝게 봐야죠 설정이 안 된 거 같아 근데 아 근데 파울이 있을 건데 마이너스 파울 파울 내가 설정을 안 했나 파울을 제가 세팅은 하긴 했는데 파울 안 했나 음 뭐 이렇게 되면 똑같죠 고쿠형이 파울하고 먹었으니까 자 고쿠형은 잘 치네 고쿠형은 잘 쳐 내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한 명 떨어질 거 같은데요 둘 중에 한 명 그죠 둘 중에 한 명 다 할 거 같아요 자 이제 산초가 조금 어 좀 집중해야 돼 산초야 이제 시간이 없어 생각보다 아 시간은 많아 마찌볼리에님 200개 땡큐 삽삽이오스 한단형 하루하루 음료수 전달료 산초 화이팅 알겠습니다 아깝이 단골배 예선 단골배 예선 단골배 예선이지 지금 오늘부터지 오늘부터 초삼님 안녕하십니까 중대에서 15점 놓고 쳤다가 대대에서 18점 놓고 쳤다고 잘못된거지 초고파이님 잘못된거지 중대 15점 놓으면 대대 한 12 10점 11 10 뭐 이 정도나야 하는데 무조건 지지 그렇게 치면 개 털리죠 개 털리지 자 흰공이죠 칠게 없다 껍질 벗겨도 이렇게 날라오면서 디펜스 내죠 이거 으라차차차님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빨강공 쳐서 디펜스는 없어 보이네요 어 원 투 쓰리 근데 득점 해버리고 어우 아까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러분들 자 일자 아니에요 일자 아니에요 키스 빼하는데요 이거 두껍게 치는게 좋습니다 두껍게 치면 키스 없어요 두껍게 근데 결대로 갔다 여기서 어퍼컨 날 수도 있습니다 결대로 치면 두껍게 얇게 쓰면 두껍게 부드럽게 미는게 좋습니다 원래는 근데 아마 결대로 갈거에요 어 이렇게 그렇지 아하 아하 잘 쳤는데 두껍게 아하 당구를 안해 저점 자면은 23점이 미고 두껍게 안치는데 보통 얇게 미는데 괜찮구만 가능성 있어 보이는구만 자 자 흰공 비껴 뒤돌 가능합니다 당점 어디 내려야돼요 안 내리면 다 이쪽 아프고 날아갑니다 내려야돼요 내려야돼요 안 내리면 다 이쪽 날라가요 그냥 자 내려야됩니다 어허 이건 뭔가요 개패대기 나옵니다 개패대기 이건 뭐에요 여러분들 당점도 못주고 그냥 치면서 큐를 잡아버린거죠 뒤를 그래서 공이 분리되버린거죠 이렇게 그냥 뭐 저점자는 많이 나오지 이런거 근데 고점자가 이거 나오면 쪽팔리죠 자 비껴로 갈 수도 있구요 비껴는 자연각 같아요 비껴로 갈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점수대 이 점수대에서는 땡기는게 맞죠 고점자였다 그러면 비껴로 갔어야지 초이스가 좀 틀려지죠 저점자는 이 공을 많이 안쳐봤기 때문에 비껴로 많이 안쳐봤기 때문에 땡겨줘야죠 어 어 박 박 선창군 어 반갑네 음 반갑구만 자 원 원 원하고 그렇지 깔끔했는데 빨강공이 오냐 안 오냐 오늘 안되네 오늘 안되네 오늘 안되네 산초가 안돼 자 고 조용 알겠습니다 이번달 말쯤 그때 올라올 때 한번 알려줘요 미리 소주 한잔 먹자고 형 자 흰공인가요 흰공이면 비껴 뒤돌 그냥 뒤돌 치면 되죠 코너까지 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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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옛날에 울렸는데 좀 됐는데 한 몇개월 됐는데 2개월 1개월 자 옆돌인데요 이제 마탱이가 갔으면 이거 키스납니다 이렇게 마탱이가 갔으면 키스나요 지금 상태에서 길죠 음 갔죠 갔죠 우리 산초군 갔죠 우리 산초 공 하나 열리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공 안 열리면 갔는데 이거는 6점 지금 하도형도 못 치고 있거든 6점이란 말이야 6점 1점 2점 차근차근 쫓아가면 잡거든요 6점 6점은 가능해 충분히 6점은 왜 턴이 빠르기 때문에 3명이 치기 때문에 금방 온단 말이야 순서가 그니까 6점은 충분해 여유를 갖고 치면 돼 여유를 5점 이거 돌아가는 거나 돌아가면 없죠 돌아가면 없죠 아직은 몰라 6점은 충분히 한번 돌아오면 돼 음 공 하나 쉬운 거 받으면 되지 전 5월에서 아이 5월에 서울로 이사 가면 드리겠습니다 아 5월에 서울로 이사 오신다고 오 근데 그거는 정확히 답을 못 드려요 아프로님 5월이 되면요 저희도 이사 갈 수 있어 막말로 그니까 모르는거지 아무튼 올라오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자 산초 또 금방 왔죠 이거 돌려서 대회전을 취하는데 지금 이 길은 못 볼 거 같애 산초가 어 번다 오호 본다 자 여기서 이제 키스만 하나 여기서만 키스 안나면 되는데 에선 구장 단골 단골 참가하는거지 단골 구장 단골 단골배잖아 어 단골배니까 단골 참가하는거지 단골 오케이 자 노란공 원 원 때리구요 투 두리 요렇게 때리면 됩니다 진짜 사이즈 있으면은 비껴로 치고 비껴 짧게 아우 굿 회전이 근데 회전이 허어 회전이 오 굿 끝 질레형님 오셨습니까 땡겨줘야죠 이런거는 오오 이 초이스는 점수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초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어 계속 할거야 많아 앞으로 대회는 앞으로 대회는 많다 음 다음에 참가하면 되지 자 앞돌 갑니다 다행히 또 빨간공은 쳐주네요 어우 노란공 치면은 만약에 이거 얇게 쳤다 그러면 또 디펜스 걸리죠 반 두께 맞췄다 디펜스는 아니에요 오 오 이렇게 되면 디펜스는 아니구요 키스는 하면은 오 득점 됐어야 하는데 차라리 자 또 치일거 없습니다 이제 아까 좋을 때 잘 치하는데요 자 이번엔 뭐다 벽봐야죠 맞고 그죠 얇게 맞으면 이렇게 들어가구요 두껍게 맞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공은 선택 안하고 정말 어려우면 공부터 칩니다 거의 봐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거의 다 거의 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산초가 자기 일바라고 아 근데 이 한경기로 볼 수는 없는 거야 이 한경기로 볼 수는 없는 거지 어 산초가 잘 치긴 하지 근데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어제 잠을 3시간 잤대 3시간 대회 때문에 떨렸나? 애연대로 간다고? 에헤이 박호드님 뭐 금방 쉽지 뭐 이거 쉽지 이번에 이제 애연 한번 해볼게 애연 애연 샤뜨르 애연 샤뜨르 질러사마님 100개 땡큐 쌉쌉 비우스 산초 꺼지라고 전달 부탁 알겠습니다 득점 확률 0 여러분들 득점 확률 0입니다 일단 첫번째 득점 확률은 0입니다 자 고민을 살벌이 한 끝에 자 요렇게 리버스를 칠거에요 리버스 근데 요렇게 앞으로 나가게 뭐야 새우치기 가는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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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산초가 여기서 사이즈가 있다 요거 쳐가지고요 여러분들 요렇게 칩니다 맞으면 공 이뻐요 맞으면 공 이뻐요 집중해야되요 맞춰서 1위 가압니다 1위 여기여기여기여기 에헤이 한마디 하고 와야겠네 내가 음 7점 차이인데 7점 산초가 좀 어? 좀 올라와줘야 이 경기가 조금 스펙타클해지지 어? 방송 이야기만 나오면 헤매네 자는 큰일났네 여러분들 방송 경기만 나오면 헤매네 이상하게 아니 방송 경기만 나오면 이상해 잘 치다가도 음료수 한번 주고 한번 집중하라고 해볼까? 음 음 여러분들 산초얼굴이 산초얼굴이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싼초를 싼초를 제가 지금까지 음 1년 봤나 1년 1년 봤는데 지금 싼초 얼굴 여러분들 처음 표정이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예 저놈 지금까지 표정 안 변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표정이 변했네 예 완전히 뚜껑 날아갔네 지금 지금 뚜껑 날아갔습니다 저놈 뚜껑 날아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끝나면 바로 소주각이야 소주 소주각이에요 지금 그리고 보통 철원 사이즈 나오면 큐 바로 팝니다 보통 큐를 팔아요 팔았다가 일주일 다 다시 삽니다 많이 봤어요 저 그런거 표정 개 썩었어 완전 썩었어 완전 완전 썩었어 지금 맛이 간 정도가 아니던데 이거는 맛이 간 정도가 아니야 얼굴이 얼굴이 완전 그냥 큰일 났어 지금 여러분들 큰일 났어 두명 끝나고 남아야 할지도 몰라 큰일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여러분들 끝나고 둘이 실점으로 채할지 몰라 어 파울 지금 고장났어 파울 고장났다 자 1점 한 6점 정도 쳐야 웃을 것 같아 6점 정도 쳐야 웃을 것 같아 자 1,2,3 인데요 야 이것도 키스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키스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 불안한데 불안한데 이거 좌어어 길어 아 애꺼비 일단 1점 따라갔잖아 그러면 이제 6점 이제 6점차 가능해 왜 저점자판이라서 가능해 6점차가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한 점씩 따고 따고 쳐도 역전할 수 있어 왜? 3명이 치니까 기회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3명은 충분해요 근데 공이 조금 어려워야 하는데 이 정도면 노멀하죠 근데 이렇게 어퍼컷 있습니다 어퍼컷 있어요 구장 근처에 백반집 있어 하나 있긴 해 어 호록 호록스 호록 어 아까비 뻐록 아깝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공으로 앞돌 가겠죠 앞돌 앞돌 거의 득점한다고 보고요 득점한다고 보고요 안 맞으면 안 맞으면 공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맞아야 돼 그리고 나서 레이션 가죠 레이션 롱빵추 레이션 갑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잘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그으세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야 이게 똥창 똥창에 있는 공부다 그거구나 싼초 큐는 비앙카라는 큐입니다 비앙카 고리나 고리나에서 판매하는 비앙카라는 큐예요 비앙카 자 요거 가야 하는데 익스텐션 쓸 줄 아나? 익스텐션 있는데 익스 있네 익스 자 원 투 포 앤드 뚜리 이 둘 중에 하나 칠 겁니다 내일에서는 4시부터인데 3시 반까지는 와야 돼 실베야 당달큐도 비앙카고요 산초큐도 비앙카입니다 저희 구장이 비앙카 큐 많아요 자 그래 희정아 어서와 자 요거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회전이 무회전인가 역회전인가 이거 지금 이건가요? 없는데 이건 이렇게 치면 회전이 이상하게 갔는데 뭐야 이거 아 비틀기 아 비틀기 알커비 자 흰공입니다 뒷공 안 보여요 칠거 뚜리뱅 하나 있네 뚜리뱅 뚜리뱅 요렇게 가거나 끌려가지고 요렇게 가거나 뚜리뱅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친다는 건데요 이걸 친다는 건데 일적구가 이렇게 날 확률 좀 많아요 끼스 날 확률 좀 있습니다 끼스 날 확률 좀 있어요 만약 이렇게 빠졌다 키스가 100% 이리 옵니다 100% 끼스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공이었다 자 그리고 산초한테 산초한테 옆돌이 왔는데요 옆돌 지금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이가 너무 커 이 사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사이가 너무 커요 포로 차야 돼 포로 이걸 3로 노렸다 그러면 거의 이 사이로 갑니다 비앙카 이름이랑 같다고 자전거 이름이랑 터치는 괜찮은데요 터치는 괜찮아요 어 맛은 안 갔는데요 치는 스타일은 원래 막 갔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장충 단충 많거든 이렇게가 많이 막 가는 거거든 맛은 안 간 것 같아요 자 이거 요렇게 친다 차라리 어 가능해 이것도 어 가능해 이렇게 넣는 거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이러고 하이런 떼면 논하지 100만원 받고 올라가고 얼굴 꼭 피죠 맛은 안 갔는데 괜찮은데 우리가 여러분들 산초의 산초의 웃음을 볼 수 있나요 에잇기 이거 대회전 쳐야지 근데 대회전 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빠질 것 같은 이런 불길한 느낌은 뭘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불길한 느낌은 나면 안 되는데 이 느낌은 뭘까요 이 느낌은 뭘까요 이 느낌 이런 느낌 개 같은 느낌 이런 개 같은 느낌 어우 미치겠다 어우 어 느낌이 그랬어 빤스가 울렸다니까 점진기 빤스가 진동벨을 울렸어 그게 빠질 것 같다고 왜 어 채팅이 두 번씩 올라온다고 뭔 말이야 몰라 나도 응 채팅창 좀 보라고 맞지볼리에님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산초 음료수 전달하면 지금처럼만 치라고 전해줘 감사합니다 어 몰라 지통채팅창이 뭔 두 번씩 올라가 두 번 안 올라오는데 응 자 자 요거 요렇게 빼고요 요렇게 빼고요 원쿠션 투쿠션 뚜리쿠션 요렇게 옵니다 이렇게 빠지고 원투 뚜리 아우 깊어요 깊어 자 그리고 산초가 조금 풀릴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4점차야 여러분들 4점차 자 이거는 칠게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는 산초 능력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공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회전을 다 줘가지고 이 사이로 빠지면 되는데 이거는 산초가 구사하기에는 조금 빡빡해 반대쪽으로 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회전을 반대로 주고 이렇게 칠 수도 있어 이렇게 가능해 이렇게 아니면 그러면 이 뒤로 이렇게 그래 타기만 하면 돼 어이 아까비 어 뽀드롱아 어서와 공방커피터가 맛이 갔겠지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챗대장에 두 번이 왜 올라와 올라왔으면 사람들이 벌써 말했겠지 시드권자 알아서와 시드권자 알아서와 늦으면 탈락이다 자 원 투 뚜릭 이렇게 가죠 빠질 구멍이 없어 보이긴 해요 키스만 빼면 아오 키스 야 산초한테 기회가 오는데 하루경 이런거 스키 쓰내면 안돼 4시 시작이야 4시 1라운드 4시 1라운드가 4시 시작 자 비껴로 가는데요 짧게 가도 되구요 여러분들 짧기가 편합니다 짧게 짧게 오 파울에 파울에 뒷공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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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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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패대기샷 여러분들 유튜브 단골 참가되냐고 당연히 되지 유튜브 단골이 아니라 9장 단골 9장 단골 치킨매나 9장 단골 파울 4점일거야 알아서 할거야 여기서 여기서 알아서 할거야 4시 시간이 1시간 늘어나가지고 방송이 아 그 하는게 운영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나가지고 좀 뒤로 밀었어 뽀드롱도 하고 하드롱도 하고 아니 뽀드롱도 하고 실배도 하고 야 그리고 3뱅크 이거 치면은 끝난다 이거 치면 못 쫓아온다 이거 치면 못 쫓아와 여러분들 이거 치면 못 쫓아오지 파울도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서 산초가 올라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회사 근처에서 2시간 연습했다고? 좌 실베야 야 그러면 뭐하노 그 테이블하고 왜 테이블하고 틀리지 네 마바리우스님 10시까지 늘어났어요 10시까지 천만 다행이죠 아직 좀 그런데 10시까지라도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죠 뭐 자 요렇게 뒤돌갑니다 원 투 쓰리 내일 살벌하게 친다고? 마인드는 살벌하게 치는 거지 근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지 뭐 당구가 근데 그게 생각대로 안 돼 자 산초야 공 왔다 자 뒤돌도 되고 옆돌도 되고 뒤돌 쳐야지 근데 지금 이거는 옆돌 쳐도 되고 뒤돌되지 옆돌을 그래야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야 지금은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빨리 나가면 앞으로 빠진다 빨리 나가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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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뭐다 대회전이다 어떻게 두껍게 두껍게 쳐서 내 공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출렁거린 느낌 그래서 한번 멈추는 느낌 한번 멈췄다 가는 느낌 그래야 키스가 없어 그래야 키스가 없다 그렇지 깔끔하구만 뒤로 치면 뒤로 맞으면 공이 좋다 앞으로 맞으면 공이 안 좋고 자 이번엔 어떻게 이번에는 자 이 사이로 빼면서 가면 좋은데 아 지금 파울이 지금 세팅이 안 돼요 네 몰라요 여기 2번 타자만 좀 안 좋네 이상하게 자 에이 올리는 형이 가라기한테 죽어있지 솔직히 형이 가라기한테 방송에서 맨날 졌지 그건 아닌지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은 올리는 형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방송 그 가라기가 나왔을 때 형이 가라기한테 맨날 죽어있었어 방송에서는 지금은 가라기가 아파가지고 못 쳐서 형이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잡아줘보라고 가능하지 뭐 그거요 잡아줄게요 조만간에 가라기 좀 태원하고 번쩍 안주니깐 번쩍 나잖아 으 그러게요 번쩍이 하나 주겠습니다 이미 이미 조금 빡세졌어 음 15점 차에 플러스 한 4 힘들어 장타 나오기가 하이런 차 나올 것 같아 답이 나올 것 같아 하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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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할 것 같아 음 자 고래야 돌고래야 니가 뭘 안다고 보드로곤 매일 오지 매일 보드로곤 매일 와 매일 이번 단골배 끝나면 또 여기서 올릴 사람 몇 명은 있어요 점수 올릴 사람 근데 좀 그 올릴만한 사람이 성적을 내야 좀 올리는데 떨어지면 또 올릴 수가 없지 그죠 조금 어느덧 올라가면 8강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올릴만하지 아까비 자 그리고 산초 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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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초 노란 공인데 야 노란 공인데 지금 음료수 번쩍 스틱 먹다가 지금 공 못봤네 야 노란 공인데 여러분들 노란 공인데 지금 음료수 먹다가 흰 공을 쳐버리네 간거지 간거에요 나가다가 번쩍 스틱 하나 빨고 봤는데 그냥 치는 거야 에라 먹으러 갔다 좋은 공은 치자 하고 친 거야 근데 둘 다 어려웠어 이미 근데 둘은 몰라 둘은 모르니까 파울 아니지 심판들이 심판들이 그냥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냥 내려주는 사람이야 허수아비 심판들 그죠 파울인지 아니도 뭐는 허수아비 아비아비 허수허수 참새가 와도 참새가 와도 쫓아내지도 않고 먹어라 배 터질 때까지 먹어라 이런 허수아비 아비아 이미 간거에요 그러면 간거야 이미 이미 간거에요 멘트 안하면 파울 아니에요 여러분들 멘트 안하면 자 뚜리뱅크인데요 뒤로 치는 게 좋아하는 보입니다 뒤로 뒤로 치는 게 좋아 보여요 산초야 작전을 바꿔라 산초야 작전을 바꿔 여기 두 명의 허수아비가 있다 곡구 허수아비 하루하루 허수아비 지금부터 너는 말이지 프리볼로 치는 거야 프리볼 공 좋은 걸로 치는 거야 오케이 공 좋은 걸로 쳐 그냥 알았지 아니죠 한 번 바꿔치면 그 다음부터 원래대로 치는 거지 그냥 너는 공 좋은 걸로 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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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몰라 자 그죠 봐야 할 것 같애 봐야 할 것 같애 야 이걸 앞돌 가면 안 되지 이걸 앞돌 가면 안 돼 이거 앞돌 가면 안 돼 이거 앞돌 가면 안 돼 거의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영 하루하루 영 곱구 영 둘이 올라갈 것 같애요 또다시 뒤돌입니다 뒤돌 이렇게 원 투 뚜리 아니라고 마와리우스님 이미 끝났다고 이미 끝났어 아까 그전에 파울을 안 걸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야 끝났지 끝났지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십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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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담님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사냥개형 그 다음에 미르영 그리고 질러사마님 100개 땡큐 쌉사비우스 산초 정신 차리고 꺼져 에 미르영 그리고 여기가 누구냐 연호미노 아 여기가 모험영 모험 여기가 모험영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렇게 치고 있어서 2명 2명 그래서 결승은 4명이 칩니다 여기 4명 4명이 치는 거예요 결승은 1m 80 입니다 1m 80 키 오케이 1m 80 이에요 여기서 하이런 나오면 가능한데 자 이것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날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요렇게 근데 아마 길게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길게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원래 긴 공이거든 출발이 그래서 길게 뽑을 필요가 없는 공인데 그냥 길게 뽑는 거야 나 쬐까나다고 양똥아 키만 크면 뭐냐 멀떼처럼 속 정신을 차려야지 대가리에 똥만 들으면 뭐냐 양똥아 정신을 차려야지 사람이 쬐까나다니 1m 80 살벌이 큰 거지 요렇게 빼고요 원 투 트리 자 아까비 아까비 자 다음 큐가 마큐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양똥이 내일 2차전에서 떨어질 것 같아 음 아니에요 양똥이하고 광장이하고 거의 똑같을걸요 키? 거의? 1m 한 80 중후반 되지 않나? 1m 80 중후반 등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더 크게 보여 등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크게 보이긴 해요 87 여캠이도 87일걸? 여캠이도 87인가 85가 기고 한 8 네 아까비 네 자 근데 파이터야 너무 너무 좋아지는 마 키는 커 키는데 얼굴이 얼굴이 별로야? 별로 소두둑놈처럼 생겼어 소두둑놈 얼굴이 진짜로 소두둑놈 다인마 소두둑놈 시골에서 시골이지 너 시골 출신이지 소두둑놈같이 생겼어 진짜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너너너너 너너너너너 광장에도 비슷하고 광장에도 비슷하고 자 흰공인가야 노란공인가요 아 노란공 이거 뒤돌쳐야지 서울사람이다고? 에이 거짓말하지마 거짓말하지마 뭔 서울사람이야 내일 한번 여러분들 내일 방송경기로 한번 여러분들 소독놈이 어떻게 생긴가 보여줄게요 내일 방송경기로다가 2라운드에 웬만하면은 소독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소독놈 보면 깜짝 눌렙니다 마스크가 살려버렸어요 소독놈을 야 이거 마큐데 끝났지 여기서 3뱅크 쳤어야지 와 지렸다 이거 진짜 아 근데 지금 지금 파킹한걸 먹어가지고 몇점 차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몇점 차이 났는지 몰라 파킹한게 있어가지고 4개인가를 먹어가지고 몇개 먹었어 그래서 모릅니다 지금 이거 일단 이것까지 득점했구요 아니아니야 지금 몇점 차인가 모르겠어 마바리스님 하루형 62점이라고? 확실해? 61이네 그럼 지금 7점 차이네 야 원뱅크 이거 치면은 하나 더 차이네 와 어렵다 서두둑인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걸치면 들어가긴 하는데 아 이거 게임 오버 아까비 초반에 조금 전반에 너무 못 쳤다 야 산초야 전반에 너무 못 쳤어 야 아까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아 세팅 잘해야지 파워랜드를 안 올렸다고? 음 자 이제 결승 이제 마지막 8강 이제 마지막 어 8강이라고 해야 하나? 3라운드죠 3라운드 누가 올라왔는지 한번 봐야할 것 같아요 3라운드 2라운드